안녕하세요. 스마일러입니다. 이번 영상은 비애자 중 마큘리 카오다라는 친구들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저희 스마일러에는 비애자 어항이 있는데요. 이 어항에는 많은 개체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. 많은 개체 중에서 이 두 친구가 산란을 해서 치어들을 지키고 있어요. 이 친구들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요. 식성은 초식이라고 하네요. 이 마큘리 카오다라는 친구는 블랙벨트라고 불리는 친구인데요. 싸납기도 하고요. 몸통을 보시면 검은색의 띠가 있어서 블랙벨트라고 불린다고 하네요. 화면에 보이는 이 친구들이 엄마, 아빠, 물고기들이에요. 바로 이 친구들이 산란을 했답니다. 다정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살피는 중이지요. 이 친구들이 치어들을 잘 살피고 있는 모성애와 부성애를 엿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른쪽 아랫부분을 잘 보시면 먼지처럼 보이는 까만색이 보이시나요? 자세히 보시면 꼬리가 흔들흔들 흔들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참 조그맣고 귀엽죠? 꼬리를 흔들리고 있는 이 친구들이 치어들이에요. 이 귀여운 치어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데요. 물살이나 힘이 약해서 떠내려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엄마, 아빠, 개체들이 입속에 물어다가 제자리로 데려다 놓는답니다. 잘 보시면 치어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, 아빠가 지느러미로 열심히 날개짓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. 다른 친구들이 알을 잡아먹지 못하게 항상 경계하고 있답니다. 이 알들을 그냥 놔두면 다른 물고기들이 다 잡아먹기 때문에 엄마, 아빠는 잠시도 쉬지 않고 아기 개체들을 지키고 있대요. 치어들은 관리할 때 치어들을 엄마, 아빠가 치어들을 관리할 때는 더 싸나워진다고 하네요. 아기들 근처로 다른 개체들이 접근하려고 하면 다 쫓아버리면서 육아를 한답니다. 물고기들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이런 것처럼 아빠도 열심히 육아를 돕고 있네요. 머리에 혹이 나는 물고기 또는 물속 강아지라고 불리는 그 물고기 플라워 혼이라고 다들 아시죠? 개그맨 박수홍씨 때문에 더 잘 알려진 물고기 말이에요. 비애자는 그 물고기 플라워 혼의 원종답게요. 워낙 사납다 보니깐 수시로 입질도 하면서 서열 싸움도 한대요. 이 치어들이 조금 커서 유형을 시작하게 되면 엄마, 아빠도 육아가 아주 힘들어진대요. 그럼 엄마, 아빠의 시선에서 멀어진 치어는 다른 개체들의 먹이가 된답니다. 그걸 방지하려면 그 치어들이 유형이 시작되기 전 치어통이나 치어망으로 옮겨서 보호해줘야지 한대요. 그래야지 치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답니다. 그렇게 되면 엄마, 아빠도 힘든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. 물었다, 뱉었다, 물었다, 뱉었다 하는 모습 정말 신기하죠? 작은 분진도 치어로 생각해서 열심히 옮기는 모습에 웃음도 나네요.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치어를 먹는 영상처럼 보일 수도 있을 듯해요. 사실은 치어를 아주아주 잘 돌보고 있는데 말이죠. 잠시 화면을 보면서 비애자 친구들이 알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잠깐 지켜볼게요. 이 비애자 마큘리카우다 이 친구들은요. 눈축으로 봤을 때는 엄마, 아빠 개체가 한 20cm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요. 최대 성장 크기는 25cm 정도라고 한대요. 지금 이 비애자 친구들이 사는 어항은 4자 정도 되니깐 그러니까 한 1m 20cm 정도 되는 어항이에요. 이 친구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모래나 작은 자갈 등으로 바닥재를 하는 게 좋고요. 나무 조각 등을 두어서 자연과 비슷하게 꾸며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. 저희 어항을 바닥에 바닥을 보시면요. 이곳 저곳 여러 곳에 산 모양으로 바닥재를 만들어 놨어요.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. 마큘리카우다가 산란을 할 시기가 오면 알을 낳기 위해서 자리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흙을 옮겨 바닥재들이 산처럼 쌓이게 되는 거죠. 사진처럼 산 모양이 생긴답니다. 사진을 보시면 흙이 꼭 산 모양으로 생긴 것이 보이시죠. 알들이 그 옆에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다른 개체가 접근 못하게 하는 모습 보셨나요? 그러고 보니 오른쪽에는 이 두 친구 이외에 다른 친구들이 없네요. 이렇게 넓은 어항에 이렇게 많은 친구가 살고 있지만 이렇게 알을 놓고 그 알을 지켜서 치어까지 키워내는 대단한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. 부모의 사랑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오늘은 마큘리카우다 친구들이 알을 낳아서 예쁘게 예쁘게 키우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답니다. 영상을 잘 보셨나요?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! Herbert! 지 ено